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 무한 이기주의죠. 집이 모르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남편과 이혼하고 완전 그지가 돼가지고 걔랑 같이 친정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출고도 안된다면 반대를 해요. 걔가 너무 불쌍합니다. 야! 너 뭐야? 기승충이야? 원제 이혼하고 엄마 집으로 다시 들어가면 너무 염치가 없는 걸까요? 제가요. 아무래도 저희 남편과 이제 곧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요. 물론 성격 차이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저희 남편 생활 능력이 너무 없어요. 회사를 조금 다니다가 한두 달 만에 그만두는 게 일상생활이죠. 특히 술을 좀 많이 자주 마시는데 이게 조금만 과해도 다음날 회사를 째버려요. 이러니 당연히 한 소리 듣겠죠. 그럼 또 기분 나쁘다고 욱하는 마음에 나와버리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 천성이 나쁘거나 악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모습들이 쌓이고 쌓이고 결국 저를 질리게 만들더라고요. 물론 저도 열심히 옆에서 설득도 하고 다독이고 그래봤지만 이젠 한계예요. 아무래도 미래가 없어서 이렇게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거든요. 아이 대신. 워낙에 한 푼 없이 시작했던 터라 이혼을 해도 위자료를 주고받니 글을 받을 상황도 아니고 개 찌뿔도 없어요. 이러나 저러나 빨리 이혼하고 여길 벗어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난 뒤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저희 부모님 집에 다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너무 급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아서요. 이미 옛날에 썼던 제 방도 지금은 안 쓰는 짐들로 꽉꽉 들어차 있고 또 그걸 떠나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 이래저래 부딪힐 일도 되게 많이 생길 텐데 이혼하고 자기 부모님 집에 다시 들어가면 막 엄청나게 싸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과연 슬기롭게 극복이 될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됩니다. 그래도 제가 이번에 직장은 겨우 구하긴 했는데 이게 또 경력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급여가 되게 낮아요. 몇 푼 안 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일단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면서 최대한 빨리 돈을 모아 빌라 전세라도 구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엄마 집에 안 가고 대출 오지게 땡겨서 작은 원룸이라도 들어가는 게 더 나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사실 어이구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집으로 들어와라 우리 딸 이럴 부모님이 아니거든요 절대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 눈치 많이 보이고 부딪힐 것도 되게 많은데 또 여기서 제가 염치없게 강아지까지 데리고 들어가면 엄마가 분명 싫어할 거거든요. 우리 엄마 계란 고양이 진짜 싫어요. 근데 또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저 혼자 살아갈 형편도 안 되니까 판단이 안 서요. 너무 궁금합니다. 이혼하신 분들 다들 어디로 갔어요? 예전에는 이혼하고 자기 부모 집에 다시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도대체 저게 뭔 짓거린가 싶고 너무 한심해 보였는데 진짜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라더니 그런 제가 이렇게 알거지로 이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쩌면 좋을까요? 좋은 부탁드립니다. 뒤에 많이 있어요. 댓글 1번 아니 잡도 없이 시작했다면서 강아지? 웬 강아지? 야 진짜 염치가 없네. 댓글 염치가 없으니까 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로 스니 아줌마의 한계라는 거죠. 2번 뭐? 거기서 강아지까지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지금 장난하나? 이건 혹이 다른 혹을 달고 들어간다는 건데 양심 뒤졌나요? 아니 그럼 아무 죄 없는 생명을 길바닥에 버리고 갑니까?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 저렇게 쳐 기어 들어가겠다는 게 정상이냐? 어? 야 너도 니네 부모님한테 빌부터 살지? 에라이 기생충 쯧쯧쯧쯧쯧 쯧쯧쯧 3번 아우 본문을 떠나서 제목만 읽어도 짜증이 확 치고 올라온다. 이혼을 했으면 너 혼자 알아서 사세요. 애새끼 아니잖아. 아니 부모가 뭔 죄야? 4번 아니 쥐 볼 능력도 없으면서 도대체 개를 왜 키우는 거요? 그리고 이혼하고 부모님 집에 들어갈 거면 혼자 들어가! 어? 엄마가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개를 왜 데려가? 니가 무슨 염치로? 어? 제발 하나만 해라 하나만! 없이 시작한 결혼인데 아이도 없이 강아지만 키우며 전업이었던 사람이 남편보고 생활력이 없다 이러고 앉았네. 니들 둘이 똑같으니까 결혼도 한 거겠지. 훤히 보인다. 어떤 과정이었는지. 부모님 피 빨아 처먹을 생각하지 말고 이참에 독립을 하라고? 너 혼자서 6번 야 지금 이 엄청난 상황에서 강아지 강아지 짖는 거 보니까 이 아줌마 정신 차리려면 아직 한참 많았어요? 끌 끌 끌 끌 7번 아니 남편이 한두 달 고작이라고 옮기고 그랬다면서 그리고 너는 애도 없이 강아지만 키우는 그 상황에 이제야 겨우 취업을 했다 이거야 지금? 그럼 뭐야? 그동안 애도 없는 전업이었다 이거네? 헐 그렇다고 니가 뭐 남편을 먹여 살렸던 것도 아니고 백수 둘이서 사이좋게 굶으면 뒤질 것 같으니까 이제 지 혼자 살 거라고 도망을 치는 거구만 그런 거구만 끌 끌 끌 끌 야 근데 이걸 또 남편 경제력 탓을 하고 자빠졌네 야 니 남편이나 너나 책임감 없는 건 똑같은 거야 거기다 뭐 이제 개까지 달고 본가에 들어가겠다고? 야 내 딸이 이 모양 이 꼴이면 벌써 내 쫓았다 꺼져 히 8번 어머나 이딴게 딸내미라니 소름 돋는다 쓴이 엄마는 전생에 분명 나라를 팔아먹은 대역죄인이 확실해요 추가 제 처지가 지금 너무 어이없고 또 답답해서 쓴 건데 이렇게 넋두리글에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뭐 댓글 보면 대출받아가지고 원룸에 들어가는 게 맞다 이런 거 같은데요 요즘 금리 너무 높잖아요 도저히 감동이 안 될 거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투잡이라도 뛰어야 될 판이라는 건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제가 그렇게 해보니면 우리 불쌍한 강아지 종일 자기 혼자 있어야 되니까 이거 역시 사람이 할 짓은 아닌 거 같아요 또 그 이전에 동물을 받아주면 원룸도 구하기 너무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이죠 일단 엄마한테 엄마 나 아무래도 공서방이랑 이혼할 거 같아 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당연히 난리가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없었고 제 생각보다 되기에 덤덤하게 그렇게 통화하고 끊었어요 다만 강아지는 절대 안 되니까 이혼하고 집에 올 거면 개를 남편한테 주고 오랍니다 엄마는 주고도 안 되겠대요 물론 저도 엄마 이런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술 처먹고 회사까지 쬐는 인간이 자기 키우는 강아지라고 해서 성실하게 돌보겠냐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무조건 데려가야 됩니다 데려갈 거예요 엄마한테는 정말 죄송한 일이겠지만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빨리 이혼하고 나오고 싶어요 다들 감사합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뒤에 하나 더 있어요 댓글 1번 저기요 엄마 그만 괴롭히고 대출을 풀러봤든 말든 이건 니가 알아서 하고 당장 투잡을 띄세요 아니 종일 혼자 있는 강아지는 불쌍하다면서 다시 같이 살아야 하는 니네 엄마는 하나도 안 불쌍합니까? 아니 도대체 나이를 어디로 처먹은 거야? 왜 이러고 살아? 2번? 어? 이거 뭐야? 추각을 보니까 쓰리는 이미 처음부터 친정에 기어들어가 얹혀 살 생각을 했던 거네? 어? 혼자 살 생각도 애초에 없었던 거고 원놈 대출금리 너무 비싸서 안 돼요 강아지 받아줄 원놈이 없어요 징징징 어쩌라고? 3번? 미친건가? 야 아니 엄마가 딱 너까지만 받아준대잖아 지금 니코가 석자인데 뭔 개를 데리고 가겠대 그리고 꼴락 200벌면서 뭔 개를 키우고 돈을 모아? 대댓글 지가 처먹는 거 개 사료 등등등 이런 건 부모한테 빌붙어 먹고 지가 버는 건 다 모으겠다는 게 그런 거지같은 심보죠 이 댓글은 마지막 댓글이었네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4번 추각을 진짜 거지같네 피로가 확 몰려온다 야 나도 이럴진데 얘네 엄마는 어떨지 감도 안 오네 5번 뭐 아무리 반대하고 또 힘들어도 무조건 개를 데리고 들어갈 거라고? 헐 미친 야 아니 니가 힘들게 뭐가 있어? 니들 거두는 엄마가 힘들지 야 생각하는 거 진짜 소름돋는 인간이네 이게 자식이야 웬수야? 6번 아니 이건 뭐 술 처먹고 회사를 째는 인간이나 애도 없는데 개 키운다고 전업하는 인간이나 어? 둘이 똑같은데? 7번 뭐라고? 투잡을 뛰면 개가 종일 혼자라서 불쌍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는 애초부터 엄마한테 개를 던질 생각이었다 이거네? 그렇지? 8번 이혼하고 능력이 안 돼서 친정에 기어들어가는 주제에 엄마가 싫어하는 개까지 데려 들어가겠다 그러니깐 엄마한테 맡기겠다 이거지 지금 근데 이걸 또 니 스스로는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아우 소름돋는다 정말 추가 2 저기요 죄송한데요 심한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 지금 한 달에 겨우 200정도 벌고 있는데 부모님 집이 아니라 무조건 온 놈에 가라니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개를 받아주는 곳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저 지금 땡전한 푼 없이 이혼하고 나오는 건데 아니 이런 경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 엄마가 받아준다 그러면 일단 들어갈 거 아니냐고요 죄송하고 면목 없는 마음이야 머리 끝까지 차올라 했지만 저라고 뭐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또 부모가 자식을 매몰차게 버릴 순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저도 마찬가지 평생 엄마한테 의지할 생각 전혀 없어요 아무리 늦어도 2년 안에 무조건 나올 겁니다 현실적인 조언 해주시는 거 아니면 그냥 나가주세요 하지 말라고 아니 당신들은 인생 살아가면서 이혼이나 힘든 일 하나 없이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의지할 부분이 전혀 없을 거 같아요 인생 몰라요 댓글 1번 와 욕을 하지 말라고 진짜 개 노다리구만 끌 끌 끌 끌 지가 왜 욕을 쳐먹어야 하는지 이유 자체를 모르고 있어 헐 2번 아니 키울 능력도 안 되는 게 왜 자꾸 개 타령이야 그 개를 니네 엄마가 데려온 거냐 니가 알아서 인연한 니가 3번 걔를 싫어하는 사람은 벌레보다 더 싫어하는데 이건 뭐 그냥 무지성으로 아몰라 이러고 자빠졌네 4번 지금까지 처 놀고 먹고 하다가 이제 이혼하니까 겨우 직업을 구했다는 거지 지금 야 너 말이야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남편한테 이혼당한 거 아니냐 야 이 개빠야 내가 너 딱 박제했다 어디 그 지우기만 해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랬지만 지우고 날랐어요 이슨이는 처음부터 답을 정해놨죠 그죠 무조건 엄마 집에 들어갈 거고 그런 대답을 해주길 바랐는데 안 해주니까 또 열받아가지고 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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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요 어쩌겠어요 니 알아서 하세요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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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